안녕하세요. 저희는 베스트 아크 프로팀입니다. 인공지능과 건축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현재 건축 설계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현재 변하고 있는 건축 설계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AI 기능을 건축 분야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여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AI가 도움이 되도록 하여 건축가의 노고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시켜 설계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이어그램2 레이아웃, 레이아웃2 모델, 마지막으로 모델2 렌더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받아 존인과 배치, 평면도 작성이 이루어지고 또 이에 따른 건축주의 피드백과 개선사항을 받아 다시 존인과 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이 들어가면서 저부가 같이 산업으로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건축가가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파트 1, 다이어그램2 레이아웃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형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레이아웃 생성기를 통해 레이아웃 자동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형 네트워크의 그래프의 구조를 통해 주택의 레이아웃 생성, 공간적 입접성을 갖춘 방해수와 유형위하고, 축 정렬 경계 상자 세트 생성, 마지막으로 현실성, 다양성, 입력 그래프 제약 조건의 호환성 3가지 기표를 사용해 레이아웃 생성하여 여러 알트의 평면 레이아웃을 통해 도면을 도출해냅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러 알트를 볼 수 있어 취향과 요구에 맞는 평면을 선택 가능하고, 다음 평면은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예시로 만든 평면입니다. 따라서 평면 자동 생성 프로그램은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다양한 대안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소 형식적인 평면도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건축주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건축가의 컨셉과 디자인을 곁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2 레이아웃 2 모델입니다. 평면이 완성된 이후 이 평면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또한 AI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B임의 오픈 AI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3D로 디지털화하는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D 도면을 AI를 통한 자동 요소 인식을 통해 벽, 개구부, 방 구분 등 다양한 요소를 식별합니다. 또한 디지털화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결과물인 3D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알고리즘이 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수정이 필요한 요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3D 디지털화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스캔된 2D 도면 파일을 가져옵니다. 스캔된 도면은 PNG나 PDF, JPG의 파일로 여러 이미지 파일 포맷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물의 설정, 매개변수 및 레벨을 세분화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3D 모델을 만들 때 사용자가 원하는 건물의 형상의 결과 값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 요소 인식을 통해 벽, 개구부, 방 등을 구분 등 다양한 요소를 식별합니다. 네 번째, 자동 요소 인식으로 형성된 3D 모델 결과물을 수정하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쉬운 검색 기능과 함께 3D 모델을 데이터 및 문서와 통합하여 온라인 건물 정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시스템 내에 저장된 모든 유형의 정보에 액세스하고, 보고,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3D 모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건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FC, BCF, REVIT, DWG 및 DXF 등의 파일 형식으로 정보를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데이터 유형, 위치 또는 사용 중인 장치 종류에 관계없이 건설 프로젝트, 작업 현장 관리 문서 또는 유지 관리 데이터를 모두 휴대용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어 건축 프로세스에 간편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설계 영역에서 필요하지만 단순 작업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델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다른 작업에 시간 투자를 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델의 빔 데이터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자재, 견적, 비용 등 시공 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설비 공간에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이나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설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파트 3는 모델 2 렌더입니다. 모델 2 렌더에서는 파트 2에서 생성한 모델을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렌더링을 진행하여 다양한 형식의 조감도와 알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 2 이미지 모델, 즉 문장이나 단어로 이루어진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뽑아내는 모델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으로 딥러닝 모델의 일종입니다. 즉 학습받은 것과 비슷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모델로 물리학에서의 확산과 수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생성을 진행합니다. 사진을 만들어 낼 때 SD에서는 학습용 이미지들을 순방향 확산으로 잡음을 추가하여 점차 특징이 없는 잡음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역방향 확산을 통해 잡음에서 특정 이미지로 복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완전한 잡음 이미지를 생성하고 잡음 예측기에게 이 이미지의 잡음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잡음 예측기가 반환한 예측 잡음을 원래의 잡음 이미지에서 제거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에서 다시 잡음 예측기에게 예측을 시키고 이로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몇 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고양이나 강아지 이미지 중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모델링을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반으로 조감도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텝 1. 프롬포트를 작성합니다. 스텝 2. 이미지 2 이미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스텝 3. 컨트롤넷에서 라인아트를 적용합니다. 스텝 4. 이미지 조절 값을 조정 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스테이블 디퓨션을 통해 조감도를 작성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포트와 부정 프롬포트를 작성하여 조감도의 방향성과 원하는 형식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만들어둔 모델링을 이미지 2 이미지를 통해 적용시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넷에서 라인아트를 통해 건축물의 선들을 추출시켜 메스의 틀을 고정시켜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지의 조절 값을 조정해 이미지의 디테일들을 조정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션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과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인면 구성이나 재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실내 환경을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조감도를 제공하며, 여러 건축가의 철학을 담은 메스에 간접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게 되어 디자인의 생각을 디벨롭하는 좋은 방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마무리로, 우리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활용한 건축 설계 접근법은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건축가들이 일상적인 작업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줄입니다. 이는 디자인 단계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이 창의적인 개념과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기술의 창의성을 높이는 환경을 모색합니다. 일련의 과정처럼 건축 설계에서 건축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건축가의 역할에 전문성을 더하며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건축 설계의 효율성과 건축가의 영감이 결합된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지도교수 추승연 교수님과 베스트 아크브로 팀원 민영기, 박정민, 박민혁, 김원경입니다.